구입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신품 또는 중고 구입을 염두에 두실 텐데요 구입을 하실 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 구매입니다 왓사다닷컴이라는 곳인데요 일반 분들에게는 유명하지 않지만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분이고요 일단 중고 판매장터, 오디오 판매장터 커뮤니티 쪽에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와서 오디오 판매장터를 누르시면 개인 매물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가장 중고 매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쪽의 비중을 가장 높게 두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매물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이 얼마고 지역이 어디고 제품의 상태를 사진 또는 글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올려놓은 어떤 매물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고 치면 일단 판매자의 신뢰도나 제품의 안내 고지를 따라야 되겠지만 그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입일자가 얼마나 좀 빠르냐 빠른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고요 최근에 가입을 해서 사기꾼들이 서브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남의 아이디를 탈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직접 가입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통상 길지는 않거든요 그런 길게 된 아이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미 사기 행각이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가입일자도 특히 택배 거래와 같은 직접 직거래가 아닌 경우의 분들은 그런 부분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방금 제가 이름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주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함으로써 문제가 없는 있는 판매자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플이 달린 과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구매자가 내가 이제 구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렸는데 이제 판매가 되었고 그 뒤에 리플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거래가 잘 이루어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이 판매자가 주로 어떤 곳에서 거래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때는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판매를 했던 일이 있는데 바로 직후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경남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사를 갔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추가적인 부분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판매 글을 통해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어떤 편의 배려를 해서 사진을 또 열심히 올렸거나 혹은 판매 글이 사진이 없다면 글이 굉장히 좀 상세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판매자가 구매자를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걸 좀 추가적으로 좀 염두에도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디오 사이트로는 이제 실용 오디오라는 곳도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매물이 조금 더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쪽도 보통 왓사다 하시는 분들은 왓사다만 주로 올리고 실용하시는 분들은 실용에만 주로 올리는 경향이 좀 어느 정도는 다 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다 올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좀 쏠리는 게 있어서 원하는 기종을 좀 찾고자 하실 때는 그래도 두세 군데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중고나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라 특별히 설명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오디오들이 있는데 중고나라는 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제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좀 지역 같은 것도 이제 좀 안 써놓으시는 분들이 많고 좀 거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데 제일 약점이 판매자가 판매 글을 쉽게 지울 수 있다는 게 이쪽에 최대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기꾼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게 중고나라고 그래서 직거래 위주가 아니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중고나라 쪽은 진짜 고수들 아니고서는 쓰기가 어려워요. 업자분들이 거의 매복을 하면서 이제 시세를 잘 모르고 저렴하게 내놓으신 매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거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운 좋게 그런 거 봐서 제가 예약해서 가려고 하면 중간에 뭐 돈 더 준다고 하고 가로채려고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쪽은 쿨매가 있어도 내가 사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쿨매는 커녕 사기꾼이 대단히 많은 곳이라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데 잘 쓰시면 또 좋습니다 또 이제 요즘에는 카페류가 좀 이제 좋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면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검색하는 걸 이름을 직접 치지 않고 게시물 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분이 과거에 올렸던 다른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댓글을 단 글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판매자의 신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들은 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이버 카페 중에서 오디오 쪽으로는 신생 카페입니다만 가장 회원 수가 많아요 6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6만 3천 명 정도가 되었네요 이쪽에 실명제 두도장터 공지를 꼭 보고 성실회원 이상만 쓸 수 있다 보는 거는 일반 회원들도 보실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 글은 성실회원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실회원까지 가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또 거꾸로 봤을 때 이쪽에다 판매 글을 올리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 아이디 탈취가 아닌 경우는 어느 정도 게시물을 좀 많이 만들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분들이 많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 닉네임을 뭘 썼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실명으로 이렇게 돼있고 이 사람이 이제 게시물을 다른 것들을 어떻게 썼고 그러다가 이제 판매 글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판매 글이 어떤 식으로 되었고 다른 게시물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까지를 좀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게시글이 있다는 측면은 판매자의 신뢰도를 높아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부분을 하신 분들만 거래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둠으로써 좀 사기나 그런 분쟁 같은 부분들을 줄이려고 좀 노력한 반대로는 또 빨리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파일 코리아는 이제 조금 더 고급 기종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나 해야 될까요 두두어가 조금 더 입문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조금 더 그런 편안한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강점이라고 하면 하이파일 코리아는 좀 고급 기종을 쓰시고 오디오에 대한 공력들이 상당히 좀 깊은 분들이 많으셔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이쪽이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터가 있는데 장터를 보시면 딱 봐도 조금 더 고급 모델들이 좀 더 많이 있는 모습을 쉽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하루에 매물도 많이 오는 편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아이디 검색해서 판매자의 신뢰도를 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참고로 그게 아이디 탈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만 가지고 무조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전화번호를 과거의 전화번호와 현재의 전화번호 체크하시고 더치터와 같은 또 사기 우려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직거래는 뭐 적당히 하면 되겠지만 택배거래 위주일 경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의 더블 체크 이상, 트리플 체크 이상 하시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세번째로는 이제 뭐 하이파이 클럽이라는 곳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여기가 가입이 안되었어가지고 엄청 노력해도 가입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업체 매물 위주로는 좀 이렇게 플레인지와 더불어서 좀 많은 매물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샵이고 금액도 잘 적어놓지 않는 편이라서 저는 이쪽을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고급 기종, 거의 매우 드문 기종을 당장 구입하고 싶으실 때 이럴 때에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중고 구매였고요 이제 신품 구매 쪽으로 가면 하이파이 예를 들어 스피커를 구입하고 싶으시다 왓사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왓사다는 오디오 쇼핑몰인데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응대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고가의 제품보단 중저가 쪽에서 좀 강점을 띄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 외에도는 굉장히 대부분 분들이 네이버라든가 이런 포털에서 해당 모델을 통해서 포털에서의 쇼핑 검색을 좀 많이 이용하실 텐데 JBL라든가 이런 삼성이 요즘에 관리해서 좀 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V 시장과 오디오 시장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을 쳤을 때 지금 4312G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특병한 어떤 모델을 쳤을 때 금액 차이가 편차가 좀 많이 나는 최저가가 있으면 그 최저가는 진짜 최저가일 수도 있지만 낚시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예약을 해서 구매하기 눌러서 온라인으로 그냥 구매하기로 해서 눌렀는데 나중에 보면 취소되고 연락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이 단종이 되었다 신형이 나올 건데 신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모델로 사라 이렇게 다른 물품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악덕업체가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특히나 오디오와 AV 일반 2채널 오디오보다는 AV 쪽에 굉장히 많아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정말 아주 그냥 엉망인 수준이고요 AV 리시버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서 온라인 구매라서 그냥 나중에 취소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만 아유 또 시간 들여서 그걸 사려고 했는데 또 판매자의 말만 믿고 아유 그러면은 저거 4312 말고 추천하신 거 그걸로 그냥 그럼 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이 자꾸 왜곡이 되고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판매자한테서 구입하시면 절대 저렴한 수준이 아니라 비싸게 사시는 거고 정말 인기 없는 악덕 재고 같은 거 구입하시게 되는 거라고 그냥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 쇼핑몰 중에서 약간 큰 곳들이 조금 시장을 좀 신품 구매 쪽에서는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소리샵도 굉장히 큰 오디오 쇼핑몰입니다 왓사다만큼 커뮤니티는 강하지 않습니다만 자체적인 컨텐츠를 좀 생산해내면서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본인들이 이제 네임이나 프로학 같은 걸 좀 주력으로 직접 유통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물품들도 상당수 좀 많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고 역경매 같은 거 저는 옥션 같은 개념을 경매를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 전혀 보지 않습니다만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도 중고품이나 전시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오디오 아울렛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고 플레인지 같은 경우는 아까 직접 구매라기보다는 여러 샵들을 이제 그 샵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올리는 곳인데 이쪽도 컨텐츠를 좀 생산해낸 측면에서 전문가 리뷰어들을 좀 보유하고 계시고 그런 쪽에서는 좀 좋습니다만 좀 샵 위주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비용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샵을 차렸다라고 치고 여기다 올린다고 하면 그냥 올려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별도 문의로 되어 있는 이런 정책들 이런 거 허용하는 것도 좀 저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하이파이클럽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 개념이고 AV플라자는 좀 매물을 좀 많이 올려놓고 아까 포털 같은 데도 등록을 좀 많이 시켜놓는 그런 샵이긴 한데요 이렇게 좀 확인하셔서 여러 군데에 신품 구매하실 때는 예를 들어 JBL 431이다 그러면 여러 샵에 431를 JBL을 취급하는 곳에 문의하셔서 실제로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가격이 얼마냐 카드로 온라인 구매했을 때 얼마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현금 구매에서의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중고 구매를 하실지 신품 구매를 하실지를 또 이제 다른 컨텐츠들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저도 한번 얘기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특히나 신품 구매에도 함정이 있고 중고 구매에도 함정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무섭다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 아니라 신품도 중고도 직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특별히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직거래를 하러 갔을 때에도 또 신품이든 중고든 마찬가지로 신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유도한다 그냥 과감하게 구입하지 마시고요 중고 구매에서도 뭔가 고지한 내용과 다르다 뭔가가 좀 미심쩍고 좀 마음에 뭔가가 들지 않는다 판매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과감하게 구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한번 두 번만 이겨내시고 나면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노하우나 경험치 같은 것들이 쌓이 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